솔비츠에 abcd 있고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웰컴센터 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 체크인 하는 곳이 막 제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솔비츠 호텔 바로 앞쪽에 있는 해변 인데요 테라스가 이제 여기 있고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3측에 있는 솔비츠 호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가 막 지기 직전입니다 현재 3측 솔비츠 호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비츠 고객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 앞쪽은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뒤쪽으로 밀렸어요 솔비츠에 abcd 있고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웰컴센터 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 체크인 하는 곳입니다 5분 이상 하자 오션 공항을 하셨습니다 식시간은 별도로 예약해야 되고 이제 객실 예약을 받았네요 호텔식이고 시이동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호텔식이 호텔식이 오우 대변이 보입니다 지금 막 해가 떨어지기 일곱 직전입니다 저쪽이 항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있네요 이렇게 생수하고 음료수 카스톡에 이렇게 있습니다 6개나 있네요 이게 무려 치약 치솔은 없고 화장실이고요 여기 이제 거울이 있고 타월 베스 2개 페이스 3개 화장실은 왜 쓰다 남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비누는 있는데 침대는 킹사이즈가 여기 이제 소파 형태로 해가지고 티테이블이 있어요 복도인데 굉장히 넘네요 또 복도와 복도 사이에 또 달려져 엘리베이터가 어딨냐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는 저쪽인가봐 동해 3척 솔비치 입니다 주차장이고요 엄청나게 많네 사람들이 여기 마마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식당인데 바깥에 바다가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네 솔비치 한식당 엄청 크네요 솔비치 한식당에서 해산물 여기분이 전골 불고기 입니다 해산물하고 불고기 버스다과 전골이고 여기 이제 솥밥 그냥 일반 밥이네 한식당 해파랑이 에서 지금 막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솔비치 야경이고요 여기는 이제 c 타워 d 타워고 저 뒤쪽으로 이제 a 타워 b 타워 있고 여기 앞으로 이제 주차장입니다 여기 이제 마마티라 라고 오션 플레이 쪽인데 야경입니다 바로 앞에 바다 오우 비웃 끝내주고요 바로 해변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커피숍 카페 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우 여기 봐요 여기 이제 마마티라 카페인데 지금 끝나는 시간 됐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렇게 해변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다가 보이고 아 야경입니다 해변 솔비치 앞에 해변입니다 요 해변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마마티라 카페에서 이제 쭉 내려가는 해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계단 타고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저 앞에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저게 이제 마마티라 카페에서 이제 쭉 해안선을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 되면 여기에 해변이 하나 나옵니다 솔비치 호텔 바로 앞쪽에 있는 해변인데요 이곳은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라솔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것 같고 여기 이제 화장실 도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수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밤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게 길을 막아 놨어요 오션 플레이 하는 곳이네요 오션 플레이 멋진 건물이 있고 저기 이제 물놀이 하는데 지금 밤이라 안 하고 있네요 여기 프론트 바로 앞에 있는 뷔페 식당이고 베이크리 하고 있습니다 프렉퍼스트도 아마 이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베이크리 커피 이제 마트 세븐일레븐 들어가 볼게요 구찌구찌라고는 있습니다 구찌구찌 베이안다에서 야경을 한번 볼게요 문을 열고 방청망대가 있고 테라스가 이제 여기 있고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제 호텔 들어오는 입구 쪽이에요 여기가 cd동 쪽이죠 ab는 반대편 바다 하여튼 이쪽에 해변이 있어 해변길에 쭉 보이네요 멋지네 아 아침이네 아 해떡이전입니다 3층에 있는 솔비치 리조트의 조식 뷔페의 모습입니다 사전에 계산과 시간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여야 됩니다 3부로 나뉘어지고 1분은 7시에서 8시 20분 2분은 8시 20분에서 9시 40분 3분은 9시 40분에서 11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식 뷔페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3층 솔비치 호텔 리조트는 강원도 삼첵시 수로 부인길 453번지에 있습니다 호텔식과 리조트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식 뷔페와 런치와 디너 뷔페까지 쭉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오션플레이와 카페, 배스킨라빈스, 비비큐, 노래방당구장, 게임센터를 비롯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물론 야간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동해 바다를 객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아큐아 시설이 잘 갖추어진 오션플레이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호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